많은 관심 속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2D 액션 게임 블레이드 어설티의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블레이드 어설티는 팀 써니트가 개발 중이고 네오이즈가 서비스하는 게임인데요. SF 컨셉의 2D 액션 플랫폼어 로그라이트 게임으로 화려한 픽셀아트와 전투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전투 시스템과 조작감이 특징입니다. 네오이즈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는 개선된 3종의 무기, 신규 강화 시스템을 활용한 전략적이고 호쾌하게 진행되는 전투 장면 등을 담고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았던 챕터도 확인할 수 있죠. 특히 DJ맥스 시리즈 사운드를 제작했던 플래닛 붐이 배경음악을 직접 제작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블레이드 어설티는 6월 8일 출시되는데요. 정식 출시가 아닌 얼리 액세스입니다. 그게 뭐냐고요? 앞서 해보기라는 뜻인데요. 아직 개발 중인 단계의 게임을 구매해 체험하면서 유저들은 미리 게임을 접하고 개발자의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개발사는 제작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팀을 통해 출시되는 얼리 액세스 버전은 4개의 챕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포커스 곽동훈 기자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